자 여러분들 하브! 오늘 해볼게임은 바로 디 시뮬레이터 요번erv 또 미친병 Renault 업데이트됐다고 하네요 자 뭐가 달랐는지 일단 보시자면 걸어다니나 보니까 이상한 장소 하나를 발견했거든 자 일단 어깨 빵 가로등 어깨 빵 가로등 어깨 빵 어깨 빵 어깨 빵 어깨 빵 점프 자 저쪽에 보시면 무슨 안개 낀 데가 보이지 그리고 위의 A라고 적힌 부분을 보일텐데 무슨 고소시나 뭐 신화에 나오는 그런 장소? 계시나요? YUP! UNLOCKED AT DISMUS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거는 범죄수치 A등급을 달성할 시에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오른쪽 위에 E 표시되어 있고 찰랑찰랑거리는 거 있죠? 저게 한등급씩 찰때마다 경찰 동물들이 등장하는데 그거 다 깨면 된답니다. 어 제 생각인데 저거는 아주 쉬워요. 일단 그냥 깨도 되는데 여기 보면 재료가 필요한 로봇 구간이 있어요. 요거 로봇 타고 박살내면 금방 A 만드는 건 그냥 시간 문제지. 자 지금 필요한 건 뭐다? 소다. 삽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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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 어? 소가 여기 꾸리득인데? 일로와봐. 일로와. 잠깐만. 박살내면 경찰 떴고요. 어머 어차피 첫 번째 소는 데려가기 쉬워서 괜찮은데 잠깐만 이건가 보다. 요 추진기 달아가지고 발사. 요거 데리고 저기 위에 올려놓을게요. 지금 보시면 뒤로 바뀌었죠? 이에서. 양 경찰들이 떴을 겁니다. 약해가지고 뭐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자 내려가자. 여기 소 놓는 자리에 딱 내려놓으면 됩니다. 합. 합. 내가 어메진 브로그 통풍 도사다입니다. 오케이. 여기 주차시켜놓고 나는 옆으로 터주면 로봇 소환. 예. 무적무적 동물레인저. 간만에 보니까 또 반갑네요. 이야 이건 몇 단 변신이야. 소랑 호랑이랑 코뿔소. 완벽한 조합이다. 자 요거 타고 도시 박살내면 등급 금방 올립니다. GTA로 따지면 거의 뭐 탱크 타고 도시 부신다고 보면 돼요. 자 가볼까. 야 양경찰 여기까지 왔냐. 일렬로 오네. 죽기 딱 좋게. 자 오지도 못하고 근처에 오기도 전에 다 박살낼게요. 요 놈이 제일 낮은 등급. D등급에서 볼 수 있는 경찰 때. 짜투리 또 오네. 자 봐. 이렇게 싸주면 돼. 어 보냈죠? 자 이제는 등급을 빠빠빠빠 올려서 새로 업데이트된 저기가 뭔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참치다 여기. 이거 한번 싸 볼게. 여기 참치는 죽지 않아. 잠깐만 그전에 우리 신도들을 좀 늘리겠습니다. 사슴교회 가입하라. 사슴을 믿나? 자 그렇다면 춤을 한번 춰자. 댄스! 자 이제 건물을 박살내고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사! 하라! 얘들도 같이 공격하나 그걸 모르겠어. 자 이제 B등급, A등급 되면은 좀 빡센 애들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멀찌감치 자리를 확보하면서 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누구냐? 이거 곰이야 곰. 곰이 경찰차 껍데기 뒤집어 쓴 거거든. 자 이쪽으로 오지. 양떼 들어오지. 기본적인 애들 와주고. 왕떼는 그냥 일렬로 오면서 삭제되죠. 그냥 깔끔하게 주어져버리고. 야 경찰차 어디 있어? 야 곰경찰차 어디 있냐? 여기다 여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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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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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경찰차인 척하지만 곰이다. 요거 살짝 기곱 빼주면서 한 대 날면서 공격해주면 돼요. 뒤로 백무빙. 와우. 자 다 잡았죠? 별거 아니죠? 한대도 안 맞고 다 잡았죠? 야 이게 경찰. 나 지금 알았는데 경찰차가 가빠네. 경찰차를 때리면은 데미지가 안 들어가. 보이시죠? 제가 잡은 게 요겁니다. 아저씨 빡세게 생겼구만. 이거 탈 수 있나? 어 뒤에 거 타지네? 음 그래요. 자 이제 벌써 C등급인가? 근처에 보이는 것들만 다 박살려줘도 금방 올라갈 겁니다. 오케이 벌써 다음 단계. 얘가 저격 토끼인데 희망할이 없어요. 금방 잡습니다. 요거 딱 기다리고 있으면은 아마 레이저 불빛. 레이저 포인트가 보일 거예요. 그때 달려 근접해가지고 딱 때려주면 금방 죽습니다. 일단 양 처리해주고. 굿검 올 건데. 굿검도 분명히 소환될 거거든. 나라 오르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실수로 저 코알라 건들면 안 돼요. 코알라가 파괴를 넘쎄가지고 한 대 스치면 죽거든. 양은 뭐 나 건들지도 못하지. 저기에 야 떴다 떴다. 내가 말했지 겁나 쉽다고. 저격은 저격인데. 맷집이 약해서 금방 죽죠. 오케이. 야 근데 나. 뭐야 또 떴어? 이건 뭐야. 웰시코기? 1등급이 원래 웰시코기가. 아 이게 새로 업데이트 된 앤가? 겁나 귀엽게 생겼는데. 도그. 레벨 4 폴리스. 생긴 건 겁나 귀엽게 생겼는데. 귀엽게 생겼는데. 설마 딱 들어가자마자 맹수처럼 달려드는 거 아니겠지? 안녕. 소리가 불안하다. 뭐야. 양 사이드. 양 사이드로 모든 경찰 동물들을 대동하고 사이즈도 더 커지고 그런 상황이야? 뭐야. 가위 충격적이다. 이거는 진짜 미쳤다 이거. 거의 이 미친 게임. 야 나 무서워서 가지도 못하겠어. 이거 진짜 미쳐버린 것 같아. 제작자들이. 야 곰 손 날아오는 거 봤어? 몸살해야 된다. 계속 몸살해야 된다. 사이드로 돌면서 때리면 이길 수 있거든 잘하면? 알았어 갈게 갈게. 제작진아. 이게 체력이 닳긴 하냐? 어 맞고 있네. 야 데미지 많이 들어가는데? 야 안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밖에서 싸우는 거야. 이거는 답이. 봐봐 옆으로 사이드로 돌면서. 맞지? 알았어 알았어 갈게. 제작자가 자꾸 여기 맵 개발 안 됐다고 나 밀어. 야 총알도 무한이고. 제작자님 비키세요. 야 저 미쳐버린. 끔찍한 생물체를 전 지금 박살내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미친 사슴을 넘어서 지구를 정말 멸망시켜버릴 그런 존재라고요. 야 뭐야. 야 로봇트 왜 이래. 야 뭐야. 로봇트 왜 이래. 야. 오. 야. 고무고무 펀치 썼어. 이때다. 이때 빈틈이야. 이걸 싸. 고물 싸야 되나? 아니 저 위에 올라오라는 뜻인가? 지금 데미지 안 들어가거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와. 겨우 피했고. 신도들아. 로봇을 공격하라. 로봇에게 데미지가 안 들어가고 있다. 이유는 모르겠다. 외식고기 헤드샷 해야 되나? 아니야. 데미지 안 들어가 전혀. 야. 기다려봐. 이거 일단 올라가보자. 아. 이놈. 니가. 니가 감히 사슴한테 덤벼?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 랄랄랄라랄랄랄랄라. 어. 너무 ale다. 너무 ale다. 그래. 역시 로봇이 다가 아니었어. 진정한 파워는 변마 사슴에서 나오는 거지. 아. 빠새. 아. 빠새. 으아. 이거 뭐예요. 살려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우씨. 아. 북극곰. 양. 이런 걸 다 박살내니 filming server. 너무 ar여야 되네. 그 다음 타겟은? 어. 동물 하나하나를 때려줘야 되네요. 이제 방법을 알았습니다 일단 발공격 넘어뜨려 발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거야 두 번째 양이고 이제 방법을 알아버렸다 얘들아 동물을 하나하나 박살내자 우리 사슴교 신자들이여 반드시 이걸 처단한다 알았나? 근데 여러분들 웃긴 건 넘어지긴 넘어지는데 더 이상 데미지가 안 들어가거든요 사실상 전체 데미지가 안 깎여 야 이놈은 계속 도망가 그리고 일로 와봐 어디까지 가려고 너 건물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야? 뭐야 너? 아 미없어 이걸 쏴도 안 되고 이거 타고 올라가는 거 어? 타고 올라가는 거네 맞지? 이거네? 봐봐봐 아 이거 타고 올라가는 거다 오케이 피했고 자 내가 간다 우리 신자들이여 나만 믿어라 아아 아 이거 눌러야 되네 사슴으로 어깨를 충격 역부 피해 야 나 한 대 맞았거든? 지금 체력이 없어가지고 이거 자동탑 못 깨겠는데? 그럼 달라붙자 달라붙어서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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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야 아아 잠깐만 올라가야 해 올라가야 해 올라가야 해 자꾸 올라가서 눌렀어 눌렀는데? 눌렀어 오케이 버튼 눌렀고 터졌고 아 근데 내가 지금 딸피야 팔 하나 뒹굴고 있고요 됐어 피했고 팔 위에 올라타야 돼 자 눌렀죠? 팔 하나 떨어집니다 버튼에 고리를 박았는데 이놈이 왔다갔다 그래서 버튼을 누를 수가 없는 상황 아아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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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만 누르면 된다고 누를 수 있어 올라가 하스마 올라가렴 오케이 눌렀다 오케이 박살났습니다 다 공격해서 성공했고요 양쪽 팔 제거 성공 그 다음 어디냐 양 공격하냐 택시 공격하냐 발사아 오잇 그 와중에 뒤에 둠플레어투스가 왜 공격한 생각도 못한 부분에서 당했어 야 일단은 얘부터 좀 잡을까 둠플레어투스 얘가 갑자기 통수를 쳐버리네 내가 딸피 되니까 이놈이 날 이겨먹으려고 원래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쏘면 이기거든요 얘는 피해주고 와 이놈 때문에 내가 아까 졌어 자 합체해라 이 끔찍한 혼정이여 나보다 더 끔찍해 솔직히 네가 갖다 붙여 터지고 반대쪽에 또 버튼이 있단 말이지 어이씨 하아사 버튼 머리 달라붙고 버튼 눌러야돼 버튼 눌러야댔는데 못붙었어 날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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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오케이 누르면 꽝 이거 안터져 어 방금 뭐 그야 약간 어떤 느낌 나냐면 진격의 거인 그 입체기동장치 아시죠? 그 느낌 살짝 납니다 오케이 눌렀다 오케이 이렇게 꽝 대고 나면 남은건 외식고기다 외식고기가 미처 날뛰고 있는데 요건 별거 별로 어려울 것 같지가 않다 뭐야 오케이 잡았어 끝이야? 잡았어 고기야? 너 뭐야? 보상 줘봐 보상 뭔가 보상이 생겼겠지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뭐 없어? 마을을 다 박살내면 뭐 주나? 더 이상 없는데 뭐 생길게? 토할라까지 죽여야 되나? 포할라 잡았어 포할라 잡았는데? 경찰서 박살내야 되나? 더 이상 뭐 나오는 것도 없는데? 나 지금 알았는데 저 다리 골프공이네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 오늘은 딜 시뮬레이터 업데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